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팻 거래방인데요. 지난번에 입양하세요 거래방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어요. 댓글이 무려 1954개가 달렸네요. 와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많은 친구들과 거래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또 거래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거래한 친구들은 레우님, 그리고 NY님, 그리고 수연님, 그리고 흑흥님과 거래를 했어요. 자 오늘의 거래방 팻은 날타 흰술록, 날타 퓨리, 날타 네온 캥거루, 날타 네온 스켈렉스, 날타 상강, 날타 도치, 그리고 날타 사자와 귀여운 타는 젖소, 그리고 날타 코끼리, 듬직한 네온 사양소, 꿀꿀이 네온 날타돼지, 뽀얀 네온 날타백죽 이렇게 해서 총 12마리의 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득거래와 송거래 적당히 섞어서 할 테니까요. 거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로 거래하고 싶은 팻과 본인이 제시할 팻, 그리고 로블러스 닉네임을 함께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친구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